3D CAD 소프트웨어, 아직도 비싼 가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경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이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 업계 필수인 공업용 소프트웨어마저 변경된 가격 정책을 내세우는 바람에 오히려 고정비가 상승했죠. 특히 관련 종사자 대부분이 사용하시는 미드레인지급의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또한 연구 라이선스 방식에서 1년마다 임대 계약해야 하는 연간 라이선스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매년 소프트웨어 가격의 30%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격 정책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미드레인지급 소프트웨어인 GW3D를 소개합니다. GW3D는 연구 라이선스인 것은 물론 타 소프트웨어 대비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초기 도입 부담이 적은데요. 매년 유지보수 계약 없이도 GW CAD 코리아에서 전화 및 원격 기술 지원과 라이선스 리턴 등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드레인지급에서 3D CAD와 CAM, 시뮬레이션 모든 작업이 가능한 건 GW3D가 유일한데요. 덕분에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어 빠른 업무 처리가 필수인 중소업체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죠. 게다가 일반적인 3D CAD와는 다르게 하이브리드 모델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환경 내에서 솔리드, 서피스 설계를 진행해 유기적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GW3D는 첫 설치 시 30일간 무료이니 부담 없이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거 때문에 문의해주세요.